2024년 4월은 아주 중요한 달입니다. 왜냐하면 풍수적인 시각에서 보면 4월은 돈복의 성장을 직접적으로 물을 줘서 키우게 되는 돈복의 성장을 책임지는 달이거든요. 씨를 뿌리는 파중어의 시기가 지나고 돈복의 묘목이 쑥쑥 성장할 수 있게 4월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물을 주는 시기를 뜻합니다. 또 4월에 이런 노력이 모여서 2024년 또 큰 행운의 돈복을 집안으로 또 성큼 불러들이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4월에 꼭 냉장고 냉장칸 중간자리에 이걸 꼭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또 집으로 들어오는 돈복이 확 달라지게 됩니다. 이때 냉장칸 중간자리에 놓으면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집안에 신선한 허브잎이 있다면 허브잎 하나 준비하시면 아주 좋고요. 바질이나 파슬리 같은 것도 물론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풍수배치품으로 하나 놓아주시게 되면 집으로 또 돈복의 번영을 크게 몰고 오게 됩니다. 또 4월에 푸른 이런 신선감의 암수는 돈복의 또 활력을 부추기게 됩니다. 또한 4월에 여러분들께서 작은 물병 하나를 준비를 하셔서요. 이렇게 준비한 작은 물병 하나를 냉장고 옆에 또 최대한 가까이 냉장고 근처에 세워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풍수배치 역시 집으로 4월에 재정적인 풍요와 돈복의 에너지를 크게 몰고 온다는 것입니다. 집으로 활력과 또 성장을 제공해주는 풍수적인 암수를 주게 됩니다. 또 이런 풍수배치 때문에 집으로 또 돈복 유입은 거침없이 또 이어지게 되고요. 이렇게 또 우리가 그 풍수적인 준비를 해주게 되면 이런 집들은 그 돈 고민이나 또 돈 걱정할 일이 또 생기지 않게 됩니다. 또 4월에는 그 냉장고 근처에 이렇게 작은 신선한 그 물병 하나 놓아주는 그 일이 가정으로 그 부와 그 성공의 에너지를 크게 그 몰고 오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그 풍수배치는 냉장고라고 하는 그 신선함의 주위를 갖는 그 공간과 가장 그 조화로운 그 에너지 그 흐름에 오행 그 수기운의 그 상징이 결합이 되면서 이때 그 풍수적인 그 상승효과를 4월에 그 크게 몰고 온다는 것입니다.